으로 있습니다 예배와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번씩 좀 보시면 설명을 할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너무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때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구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우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또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바울이 오늘날 터키의 한 지방인 두루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사도바울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죄 씻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죽음에 두려워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해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두루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루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루아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때문에 두루아에 갔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아주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바울은 그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도 두루아가 항구였거든요 저쪽에서 갑자기 항구 쪽으로 백고동 소리가 나오면 복음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급하게 정신없이 항구로 가서 저쪽 마게도니아에서 오는 배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는 배라고 한다면 내려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는 걸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이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벌로 같은 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자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도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놓이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래도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니까 아직도 그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시간을 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바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징계를 내리게 되자 고린도 교회는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나듯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쫓겨나듯 고린도 지방을 떠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만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경은 이 편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눈물로 쓴 편지 제가 아까 문두진 목사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모르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시리라 믿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아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교인들 수준이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좀 장단을 맞추죠 눈물로 쓴 편지 이런 편지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편지를 받았는데 만연필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에 눈물이 떨어져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읽기는 어려운데 그 내용은 대충 알지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편지를 읽는 내내 마음이 멍멍한 군대를 보내고 엄마가 꾹꾹 눌러 쓴 그 편지에 떨어진 눈물들 바울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동역자인 디도의 손에 쥐어주며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빨리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사도바울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절에 보면 내가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편지를 보내고 사도바울은이 난 편지 보냈으니까 그냥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해되세요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카톡을 보내잖아요 카톡은 이렇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 밑에 1이라고 했던 숫자가 없어지면 상대방이 읽은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에게 삐졌나? 왜 답장을 안 하지? 내 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상처를 줬나?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그게 마음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눈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가고 디도가 충분히 돌아올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드루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은 지금 그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금이 활짝 열렸는데 사도바울이 보금을 전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전했습니까? 백고동 소리만 들리면 사람이 정신 나간 것처럼 자꾸만 항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보금을 위해 들어와야 왔으면 보금의 길이 열렸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설거지가 산더미 같은데도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힐 때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바울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못 만난 상태로 본인이 보금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령의 힘이 들어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천하에 사도 바울이 보금의 길이 열렸는데 자기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사역제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목사가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묵상하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바울이 사람이었구나 마음에 병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예배 드리러 10시 30분에 여기 딱 기도하러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위에서 위산이 올라옵니다 제가 27년 목회하는데요 이 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너무 긴장이 되어지고 뭐 하나 실수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에 그리게 돼요 이게 언제쯤 끝나나 왜 나는 이게 익숙해지지 않지 늘 마음가운데 이렇게 두려워요 저는 목회자가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바울을 보시면서 우리 성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조금만 봐주세요 좀 봐줘요 아멘 곽 집사님 축복받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교제에 가면 일주일만 돼도 뭐가 맞네 안 맞네 벌레가 맞네 불편하네 화장실이 어떠네 저떠네 일주일만 가도 일주일만 버티자 뭐 이러는데요 거기에 사는 성교사님들 보고 열정이 식었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흰밥 이런 거 성교제에서 1년에 단 한 번도 못 드실 때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들인데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교사가 현지에 갔으면 현지인처럼 먹고 현지인처럼 살고 그래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몸살 걸리고 말라리아 같은 거 걸렸을 때 뜨거운 육개장 국물 좀 먹으면 김치 한 조각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래도 몸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대단히 열심을 내어 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많아지시고 실수하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 전도사님 못 쓰겠다고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섬겼던 돌아가신 장달림 목사님은 이게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막 그 얘기가 당회에 올라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전도사님이 왜 그럴까 알아보고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 전도사 월급 여기 돈으로 500불도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어렵게 사는데 장남인 본인이 전도사로 그거 벌어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회라는데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도사님이 갑자기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교회의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시골에 있는 그 전도사님 부모님에게 용돈을 부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은 전도사님은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교인 어느 분도 그 전도사님이 왜 그랬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시간이 지나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지금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되셔서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됐고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마게도냐로 떠났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길에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수고한 디도에게 질문하기 전에 식당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하나 시켰는데 디도는 너무 수고를 했으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데 바울은 젓가락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나 이 사람아 내가 자네 기다리다가 병이 들었네 그러자 디도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급한 일이 발생해서 제가 그 일 처리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급한 일 사도 바울이 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고린도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디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큰 일이 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선생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선생님이 쓰신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기 시작했고 회개 기도하고 세임을 얻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다 처리하고 올 내기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디도의 이 짧은 이 1분도 안 되는 이야기에 다 죽어가던 사도 바울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디도와 함께 식사를 할 때 깔짝깔짝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소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사도 바울이 손을 듭니다 여기요 짜장면 굽배기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디도가 너무 놀라서 아니 선생님 이거 다 드실 수 있습니까 뭘 이 정도 가지고 바울은 갑자기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 그날 밤 바울은 오랜만에 꿀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한마디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도 소화가 잘 되는 분들입니다 카톡이 카톡에 답장이 하나 위장장애를 일으키다가 글을 보낸 줄 알았는데 안 갔다고 나 잘 있다 라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위산이 쫙 내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장 많이 설교를 들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항상 이겼습니까 바울은 얼마 전까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드루아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자신이 항상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겼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맨날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갖다 버리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언제 이겼습니까 그는 자신에게도 졌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도대체 뭘 이겼죠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백번 싸워 백번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사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집 없이 살았고요 거의 모든 인생을 밖에서 돌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늘 밖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95%가 열등감에 시달린다라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피라미드 구조와 비슷해서요 갈수록 수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관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작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이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교회를 떠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놓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세상 속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 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개선문을 세웠잖아요 승리한 장군이 승리한 군사들을 데리고 개선문에 행진을 할 때 그 뒤에는 포로로 잡혀있는 적군의 왕이나 병사들이 끌려오고 그 뒤에는 그 전쟁 가운데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데리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때 이 행진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나이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이키는 승리의 신이거든요 그 나이키 신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향을 피웁니다 온갖 향을 그 나이키 승리를 주신 신에게 바친다라고 향을 피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주피터 신전인데 그 신전에 도착할 때 적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의 머리를 베어서 그 주피터 신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군인들이 피우는 그 향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승리의 향기이지만 끌려 들어가는 적군들에게는 그는 죽음의 향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는 향기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죽음의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 향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 없지만 예전 80, 90년대만 해도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교회마다 이런 얘기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남자분들이 왕이셨잖아요 아내분이 교회 다니는데 반대하는데도 막 하면 머리를 잘라버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머리클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리 잘리고 두들겨 맞고 그러시는데도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도망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울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죠 소리 지르고 악수고 매맞고 거긴 무슨 그리스도 향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교회 와서 울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래야만이 우리 남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상태로 교회 와서 그렇게 울었어요 어저께 어느 교우하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사셨던 어릴 시절을 보냈던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곳이 아예 교회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너무 상들었던 것이 쥐어 우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70년대 60년대 주여 주여 하는 거 외에 뭐 갈 데가 있어야죠 할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 좀 멋졌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뭐 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대안을 두었냐면 한국 교회에 대안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 쓴 신앙서적이 일반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가사가 절절히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생 가운데는 꼭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폼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옥 가게 하는 인생보다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100%라고 할 때 99%를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는 그냥 밖에 뒀다고 칩시다 그럼 거의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향기가 아닌 악취는 이 1%에서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1%는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가 아니고 그 1%는 내 인생의 욕심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섞는다라는 것입니다 꿀에다가 설탕 타고 참기름에 다른 기름 붓고 술에다가 물을 달아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떠나실 때 예수님 여기다 묶어놓고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존경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주의 전을 나설 때 예수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인의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난장로교회가 그리스의 향기가 되어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전기업의 일 우리가 영향을 지키고 떠나진다며